I booked a non-smoking room. I smell cigarette smoke. What's your room number? Oh, wait. It's 1116. 네, 자, 우리 한번 복습 시작해볼까요? 네, 저 먼저 해볼게요. I booked a non-smoking room. 저요, 예약했거든요. Book. 금연실을요. 그렇죠. Book하는 것은 reserve하는 거. 예약하는 거죠. 그리고 non-smoking, smoking하지 않는 room. 그 다음에 I smell cigarette smoke. 근데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렇죠. 담배 연기 냄새가 난다. 그렇게 좀 의역을 해주시고요. What's your room number? 당신의 방번호 number는 무엇인가요? 했고요. Oh, wait. 기다려주세요. It's 나눠서 1116. There you go. 자, 이렇게 숫자 읽는 것까지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 그럼 저도 네네네. 사실 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담배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은 착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럼 올 수도 있겠다. 일단 한번 항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해결 이거 무슨 스멜이니? 나 못 견디잖아, 이런 스멜. 로비, 나와라 오바. 딸랄랄랄랄랑 딸랄랄랄랄랑 Hello, 로비. Excuse me. Yes. I booked a non-smoking room, but I smell cigarette smoke. Oh, no. 어떻게 된 거죠? What's your room number? 잠깐만. Await? Yes. Oh, my room number is 1116? Okay. Yeah, 1116, okay? Yes, 1116. All right, we'll send somebody there. Okay. Okay, thank you. All right, bye-bye. Thank you, sorry. Bye. 어머나, 나 지금 소통하는 거야? 누렸습니다. 누렸습니다.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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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 아, 금요일. 네. 여행 영어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완벽하게 누렸... 잠시만요. 건물이 좀 있겠습니다. 어, 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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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쌤! 아, 냄새나요? 아, 쌤! 저 사실은 잘 못 씻혀가지고 제가 오늘... 아이스멜 삼겹살! 이거 뭐예요,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아침부터 삼겹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 둘, 셋, 먹었어요. 어머, 세상에. 아, 이 스멜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제가 혹시 돼지라는 얘기인 건 아닌 거죠? 그냥 음식 얘기를... 고소한 그... 네, 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겹살은 언제 먹어주는 게 좋죠? 아침, 점심, 저녁. 알잖아요, 알잖아요. 어쩔 수가 없으면... I'm sorry about that. 진리죠, 진리. 진리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여행 영어도 배워봤고요. 우리 주말 여러분들 복습도 하시면서 쉬시기도 하면서 이따가 우리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만나요, 여러분. Bye! Bye, everybody!